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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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폐달치쟁이 굴려 고려줄 몽고족의 추입을 피하기 위해 권씨와 김씨 두 장군이 이곳에서 섬을 쌓았다 하여 권둥성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유무림 섬축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정면의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대나무 손처럼 생겼다고 하여 죽순놈이라고 부르며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는 병풍을 펼쳐진 것 같다고 하여 병풍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둥성에는 수명장의 기준으로 위로 200m 거리에 정상이 증가되고 뇌이터 아래에는 안락하느라 탈레르기 덕분이 소나무고 우압송이 자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가 도착했습니다. 아울러 권둥성 전지역이 동영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밖에서는 고기를 마실 수도 없습니다. 젖발식 건물이 부가 되느니 계속 불편하시더라도 하소와 단계의 모습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연히 가면 오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실 때는 학습시간과 상관없이 줄선은 숙소대로 탑승되고 있습니다. 학습관은 외부권으로서 권둥성에 남아있는 장애인원입니다.